Q. 덩크 같은 게임 크레이크 1부 들어가요 오 덩크 다시 실패 크레이크의 또다시 덩크 실패 입니다 코밹 득점이 전반체 크레이크 선수의 또다시 덩크 실패 장면입니다 오늘도 실패는 했지만 저는 실패해도 저렇게 멋진 덩크가 처음 봐요 인유팩 실패 그러나 휴실을 울립니다 반체 팔을 치면서 덩크 실패 반칙선은 됐어요 크레이크 선수는 일단 뜨거워 보네요 최준영 볼을 지켜냅니다 달리고 있어요 직접 코트를 건너왔어요 최준영의 레이업 특정 결국은 자신의 스피드와 돌파력까지 한 차례 드러냈던 룩이 최준영 선수입니다 한 점 뒤져있는 SK 4.7초가 주어져 있습니다 화이트에게 빠르게 반응합니다 두 점 깔끔하게 성공하는 테리코 화이트 남은 시간은 2.1초 주먹을 불끈지는 문경훈 감독 포웅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두경민 매키네스에게 결국은 볼을 흘렸어요 마지막 승리는 홈팀 SK의 몫입니다